제가 기독교 강의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올라온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거 다 들어봤어요. 쭉 지나가는데 놀랍게도 공통점이 성령 만나는 법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성령 만나서 어떻게 성령 안에 살아가는지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무슨 종말이 오건 휴거가 오건 거기 혜택을 받을 텐데 핵심이 빠진 거예요. 자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 경쟁이에요. 그냥 믿어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꾸 하고 있어라. 예수님이 전혀 좋아하지 않는 신앙 방식입니다. 성경에 나오나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자가 그래서 칭찬했다는 그런 구절 나오나요? 한 구절도 없죠. 진리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길 가다가 파인애플 파는 분 있죠? 사과, 과일 파는 분. 일단 드셔보실래요? 한 입. 물건을 팔아도 이렇게 팔죠. 그런데 어디 하느님 보이지도 않는 무형의 하느님으로 인도하는데 하느님을 맛도 못 배워주면서 성령 받아라까지는 기대 안 해도 만나는 법 소개도 못 해주면서 믿으라. 100% 사기입니다. 그 말 하는 분 절대 만난 적 없어요. 기도를 하거나 뭘 하다 보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냐면 기도를 하다 뭐 하다 만나요. 사실은. 만났다는 것도 모르신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처음 경콘 주장할 때 그랬어요. 저만 견성했고 나머지 다 가짜다. 이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승려분들 그리고 불교 신자분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견성 체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견성 체험인지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왜? 누가 설명을 안 해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교회에 가면은 아니 평생을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데 성령 못 만났겠어요? 만났는데 지도자가, 목자가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그걸 흘려보내고 엉뚱한 거 바라고 계시다니까요. 다 똑같아요. 이 양반들 열반 모를까요? 초기 불교 하던 분들 열반 알아요. 그게 열반이라고 아무도 가르쳐주질 않아요. 저한테 와서 얘기해보면 제가 들으면 그거 열반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얼굴이 피면서 수행이 진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했었다는 거예요. 이거 늘 느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얘기 안 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만나요. 제가 아는 분들 기도하다 만나요. 기도하다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고요하게 들어간대요. 그게 성령이야. 안 믿어요. 아버지가 짠하고 나타나야지. 어떻게 그게 성령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죠. 그러면 너 말대로라면 넌 죽을 때까지 내가 볼 때 힘들 것 같은데 어떡하냐. 그렇죠. 제가 볼 때 걱정되잖아요. 그게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이 양반은 죽을 때까지 되게 힘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불교 똑같아요. 화두를 잡아야 된대요. 그런데 화두 잡던 분이 제 강의 듣고 참날 체험했어요. 하다가 화두 잡아야지 내가 뭐 하는 거야. 다시 화두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화두를 잡아야 된다고. 안타깝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게 안타까워서 하느님이 아들아 하는데 아들이 저 비켜주실래요. 저 지금 기도하는 거 안 보이세요. 하는 격이라니까요. 아버지 좀 비켜주실래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아버지인데 목적이 날아가고 수단에 도치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합격생은 아무도 없고 수험생들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들끼리 자꾸 노하우 전수하면서 장수생이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합격한 적은 없는 장수생이 지도하고 새로운 신입생들이 계속 그 수험의 도만 얻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합격한 이후에 체험을 얘기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중간 자기한테 합격통지서가 와도 거부한다니까요. 이런 게 합격일 리가 없어. 나는 계속 수험생활을 할 거야. 똑같죠. você가 백화의 Foil YouTreat jos erte 생일 rejoice 말랑 Modi 達 求 → aben 잘 zul ร interpersonal kimse WY polishing